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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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되면 우리나라 소비 투자 수출 전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 초와 비교하면 벌써 30% 이상 올랐는데 이란이 만약에 호르몬즈 해업을 봉쇄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여지껏 위험만 했지 실제로 그런 적은 없다고 하지만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당분간 오를 것 같으니까 일부에서는 2014년에 유가 100달러 시대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자신감을 보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재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재선 플랜을 시작한 것의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지난 3월 밀러 특검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탄핵 위험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여유가 생겼죠 그런 가운데 실업률이라든지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50년 만에 최애 저치를 하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거기다가 또 중국은 보니까 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이란까지 강공을 해서 강한 아메리카 스트롱 아메리카를 한번 다시 보여주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미국은 쉐일 오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근에는 생산의 손익 분기점이 배럴당 50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가면 우리는 쉐일 오일을 더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에 대한 경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에는 이란에 대한 것이지 북한과는 관련 없다고 하지만 북미 협상이 결렬되고 난 후에 최근 들어서 북한이 불만을 계속 제기를 했거든요 누구를 배제시켜라 우리는 또 러시아랑 이야기하겠다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원인이 이란 제재 조치를 강화한 거죠 사실 그런데 이런 것이 쭉 하면서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유가가 강세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했을 때도 사실상 좀 여유가 생긴 상태이기도 하고요 때문에 이 압박을 쉽사리 멈출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이야기인 거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반가운 이야기는 아니기는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환율도 사실 요즘 좀 걱정이에요 마침 오늘 이제 제가 사실 질문을 준비할 때까지는 달러완이 상단에서 위로 튀지 않는 상태였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상단에 붙고 있는 상태여서 1445원 박스권 상단 돌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또 달러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1160원도 넘었어요 장중에 이거 이제 박스 상단 뚫었기 때문에 위가 완전히 열려있다고 봐야 하는 건지 좀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제 원화 가치의 하락 그러니까 환율의 상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뭐 달러가 너무 강하다 달러가 강한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 경제가 워낙 좋다 생각보다 두 번째는 이제 이란 제재 강화로 인해서 지정학적 위기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최고의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미국 경제도 제가 이거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지난달에 이 달러 인덱스가 95, 96에서 가면서 1050선은 꽤 십살이 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어제부터 1150원 넘어서 오늘 1160원 막 이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발표된 미국의 실업률과 실업수당 청구권 수를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게 미국이 3억 3천만 명의 인구 3위의 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업률이 3.8%라는 거는 이건 뭐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8%, 9% 그 정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자신감 있게 지금 이란 제재 조치를 면제하던 거를 안 하겠다라고 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 이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98까지 가셨어요? 네 98까지 가버리니까 저도 할 말은 없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단이 열렸다 그래서 당분간은 상승세를 보면서 하루 이틀 더 보면서 다음 주쯤엔 조금 안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러면 다시 이제 밴드가 조금 이렇게 점프하는 거죠 상 위로 점프하면서 가는데 사실 또 우리 경제로 보면 주식시장에는 조금 안 좋은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경제로 보면 수출에 조금 도움이 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환율은 급변동만 하지 않으면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오늘 움직임의 폭이 굉장히 큰 상태예요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도 하고 또 오늘은 GDP 속붙이 나오면서 외환시장에 충격이 조금 발생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다만 출렁임은 물론 이제 밴드 자체는 좀 높아졌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변동의 폭 자체는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 물론 이게 뭐 상단 돌파하면서 레벨이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는 좀 부담이 되기는 하죠 알겠습니다 중국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죠 중국 증시도 미국장도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장도 굉장히 강합니다 지난해 3월 수준까지 뭐 일단 다 되돌려 놓은 상태인데요 성장률을 보더라도 마침 지난 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이제 멈췄다라는 점에 의미를 많이들 부여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제가 뭐 중국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경제학 하는 사람이 내가 중국 전문가 아니라고 중국을 안 쳐다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워낙 우리 의존도가 높고 또 뭐 우리의 수출뿐 아니라 투자도 뭐 거기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중국 경제를 이렇게 공부하러 이렇게 쭉 다녀보면 개인적으로는 2015년을 기점으로 중국 경제와 기술이 팁핑 포인트 그러니까 뭐 기술적 확산점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폭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드론 전기차 AI 요즘에 화웨이의 5G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거의 뭐 그 상용화 수준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드론은 세계 전 시장이 한 80%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죠 AI는 미국에 바로 붙어 있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무역 전쟁이 아니라 기술 패권 전쟁이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더 길게 끌어가면 사실 좋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중국으로서 그래서 중국은 제가 지금 볼 때는 뭐냐면 양보할 건 양보하고 빨리 털고 가자 뭐 이런 자세로 나오는 것 같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뭐 아니 뭐 이제 얻을 만큼 대강 얻었고 뭐 그런데 내가 여기서 더 이렇게 머뭇거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거는 좀 나도 이게 좀 양보 받을 만큼에 대해서 뭐 줄 건 주고 가자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시는 뭐냐면 아 이게 상반기 중에 미중 무역 협상이 뭔가 큰 윤곽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서 먼저 주식 시장이 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또 중국 정부는 아무래도 사회주의 정부니까 이게 정부의 집중도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경기 부양을 해서 내수를 일으키겠다 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을 가능한 한 빨리 매듭 지어서 수출해서 또 엔진을 하나 키우겠다 그래서 내수와 수출을 쌍두바차로 이끌어 가겠다 그러니까 뭐 IMF도 뭐 지난 9일 날 내놓은 그 경기 전망 보면은 중국이 2021년까지 6% 성장은 유지할 것 같다 이렇거든요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뭐 제 생각에는 6% 성장 2021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그래서 먼저 뛰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도 뭐 일단은 좋은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미리 움직이고 있는 측면이 있고 미국도 일단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연속성이 꽤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다만 그들의 상승폭에 비한다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죠 아무래도 뭐 환율도 부담이 되기도 하고 경기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만 어느 정도의 회복력은 이제 올해 들어서 보여줬고 여기서 또 주춤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후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볼 만한 모멘텀 있을까요? 그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거군요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주식 시장은 뭐 예상보다 상당히 좋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만 제가 비교하는 게 뭐냐면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지수를 미국은 2만 5천 대 우리는 2천 5백 대 거기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었는데 미국은 2만 5천 2만 6천 대로 갚고 우리는 2천 100 2천 2배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곧 한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신성장 동력을 못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전통 제조업 뭐 자동차 조선 철강 전통 제조업이 부진한 가운데 뭐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하지만 그게 말과 구호로 끝나고 있지 실제로 부가가치를 생산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핀테크 분야 제가 이제 금융 쪽에 있으니까 핀테크 분야를 보면은 KPMG가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핀테크 100대 기업에 중국은 뭐냐 하면은 10대 기업 그러니까 탑10에 매년 4개 내지 5개 기업이 되어있을 정도예요 총수로 보면은 뭐 작년에도 11개인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네 두 개밖에 없었는데 그 왜 그러냐면 2016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2017년에 하나 작년에 두 개 겨우 이제 올라섰는데 이런 걸 보면 과연 우리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신성장 동력을 국가적인 차원 기업들의 차원 뭐 이걸 생각하면 앞날이 좀 어두운 상황 물론 이제 어두우니까 더 열심히 해서 잘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가적으로도 국가 전체로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증시도 이제 정부의 입을 좀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이오 또 뭐 이제 차세대 자동차 또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 이게 뭐 진짜 이제 정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의미를 갖고 진정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뭐 수소차 뭐 수소 경제도 가보고 뭐 그랬습니다마는 이제 과연 이런 지원 정책이 지속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 수준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나온 뭐 저기 맥킨지하고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면 불법이 되는 게 한 70%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미국으로 나가거나 싱가포르 나가거나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 메이저 일간지에서 규제공화국이라는 시리즈로 거의 한 달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아니 뭐 안 되는 게 더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게 인터넷 미국의 인터넷 검색사 그 구글입니다 구글 보면은 뭐 요새 뭐 안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 자율주행차에서 가장 뭐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나온 게 또 뭐냐 하면 구글의 로봇 연구소에서 토싱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토스 하는 게 있고 공을 던지는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토싱봇은 뭐냐 하면 무정형의 물건을 집어서 자기가 원하는 정확한 곳에 꽂아 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잘 개발하면 쓰레기 처리 로봇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공을 던지는 게 아니고 무정형 아무거나 생긴 거 아무렇게 생기고 무게도 지가 알아서 이거 던진다는 건데 그렇다면 조만간 수년 내에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쓰레기차와 그 뒤를 따라가는 쓰레기 처리 로봇 토싱봇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마 굉장히 요원한 일이 아닐까 근데 그게 실제로 뭐 자율주행 쓰레기차가 다닌다는 것만 해도 이거는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들에서 지금 아주 굉장히 처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를 보고서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서 뭐를 해야 될 건지 진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저는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winner takes it all이에요 first mover가 거의 모든 걸 가져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경제 이제 3만 달러 넘었으니까 어떻게 3만 달러 4만 달러로 가고 유지하느냐 뭐 이런 데에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의 산업 이외에 이제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분명하고 거기서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아마 시장도 지지부진한 게 아닌가 이제 요거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는 뭔가 규제 혁신이라든지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최소한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